사랑의 연탄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노조원과 충남인력개발원 교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,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웃과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전국노조원들이 모금한 모금액으로 연탄 2천 장을 구입하고 한 가구당 400장의 연탄을 지원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실천했는데요. 공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자원봉사의 참뜻을 몸소 실천해주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.